이런 칼슘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메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통한 1대1 상담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칼슘 영양제를 섭취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칼슘 영양제는 절대로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항상 주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칼슘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칼슘 영양제로 인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짧은 영상을 통해 칼슘 영양제의 섭취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칼슘 영양제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칼슘을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연구 결과에 대해 들려드릴 텐데요. 2010년에 발표된 논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뒤로 칼슘제의 처방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총 15개의 임상연구, 만 천명의 피험자, 평균 3.6년의 임상연구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이 메타분석에서는 칼슘 영양제를 섭취한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30%나 더 많은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량의 칼슘을 식사로 섭취 중인 사람이 칼슘 영양제를 섭취할 때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음 해인 2011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칼슘 영양제 섭취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슘의 심혈관계 질환 유발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이후에 발표된 여러 임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칼슘 영양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높이고 경동맥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으며 2016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칼슘 영양제가 심장관상동맥의 석회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는 여러 질환의 발병률을 일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로부터 드러났습니다. 왜 식사로 섭취할 때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이 칼슘이 영양제로 섭취할 때에는 우리 몸의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많은 연구진들은 영양제로 섭취할 때 칼슘이 너무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부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D의 작용으로 적정 숙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높은 함량의 칼슘을 장기간으로 섭취하게 되면 과도한 칼슘이 혈관에 빠르게 유입되어 혈중 칼슘의 항상성 유지가 어려워지고 혈전이 유발되고 혈관이 점차 섞여야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칼슘은 뼈의 건강뿐 아니라 적절한 근육의 기능과 혈관 건강, 혈액 응고작용, 적절한 호르몬 조절 능력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몸에 좋은 칼슘을 영양제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칼슘 영양제를 이미 섭취 중인 분이라면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칼슘 영양제가 모두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한 사람에게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섭취한 사람에게는 이런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1년도 연구에서는 분명히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해도 부작용이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칼슘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결과가 보였을까요? 이것은 식습관의 차이로부터 나타난 결과입니다. 2011년도에 발표된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칼슘을 식사로부터 섭취하는 나라로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식사로만 900mg 이상의 칼슘을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사로 섭취하는 칼슘의 양이 하루 평균 500mg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일일 권장량보다도 못 미치는 양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식사로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사람은 칼슘 영양제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는 것으로는 이 부작용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식사로부터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칼슘 영양제를 단독으로 섭취하면 여전히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지만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부작용 없이 칼슘 영양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식사를 통한 칼슘의 섭취가 적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어쩌면 칼슘 영양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사를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칼슘 영양제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칼슘 영양제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평소에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의 대부분은 우유와 치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칼슘의 섭취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칼슘 섭취량의 약 37%가 우유나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의 직접적인 섭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파스타나 맥앤치즈, 브리또, 피자 같은 치즈가 잔뜩 담겨져 있는 요리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통한 칼슘 섭취가 15%, 김치를 통한 섭취가 7%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본인이 평소에 유제품을 자주 섭취하거나 치즈가 담긴 요리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칼슘 영양제를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평소 식사의 대부분을 한식으로 섭취하는 분이라면 너무 높지 않은 함량의 칼슘 영양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칼슘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 영양제의 부작용은 과도한 용량의 칼슘이 너무 빠르게 흡수됨으로써 나타납니다. 칼슘 제품 중에 흡수가 빠르다고 권고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것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를 바탕으로 칼슘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제작된 원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원료가 바로 MCH라는 하이드록시 아페타이트 칼슘 제재인데요. 이 원료가 포함된 제품들은 칼슘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아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따라서 더 안전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료가 실제로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으며 컨슈머 랩에서는 이 원료 역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인산 칼슘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타민 K2가 칼슘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구제 칼슘으로 인한 위험성을 비타민 K2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그냥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칼슘 영양제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만약에 의학적인 목적으로 칼슘을 처분받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높지 않은 영양의 칼슘제를 가능하면 식사로부터 섭취하지 못하는 양만큼만 섭취를 하는 것이고요. 많이 섭취해도 하루에 500mg을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타민 D를 곁들여서 함께 섭취하세요. 다행히도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칼슘제는 비타민 D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적정 비율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칼슘과 마그네슘의 황금 비율은 2대 1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옛날에 나온 주장이고 실제로 2대 1의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쉽게 흡수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건 우리 몸에 이미 충분한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쉽게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양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 흡수 경쟁이 일어나서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뿐입니다. 마그네슘 대비 칼슘의 섭취량이 높을수록 염증이 훨씬 쉽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2대 1의 비율은 이제 그만 잊고 그냥 두 성분 모두 부족한 양만큼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식단이 섭화될수록 점점 칼슘의 섭취량은 늘고 마그네슘의 섭취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앞으로는 칼슘보다는 마그네슘 영양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칼슘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성분에 관해 소개해드릴 땐 가능하면 제품까지 일일이 골라드리는 편이었는데 칼슘만큼은 제가 따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 카보네이트보다는 칼슘 시트레이트가 칼슘 시트레이트보다는 아까 소개해드린 mch 칼슘이 더 고가의 원료에 속하지만 식사로부터 섭취하지 못한 칼슘을 보충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떤 원료의 칼슘을 선택해도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원료의 종류보다는 품질의 관점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가능하면 국내 의약품 칼슘 복합제나 못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좋고 만약 직구를 하신다면 컨슈머랩이나 랩도어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칼슘제가 좋은지 고민하기보다는 칼슘 영양제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능하면 식사로 칼슘을 섭취하는 방향에 투자하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